우유 우유 자연스럽게 손잡기 로션 발라주기 수법이 가장 자연스럽더라 나는 송꿈 봐줌 에이 뭐니 뭐니 해도 전기통 하기지 오우 일단 다 챙겨가자 핸드크림이랑 금방 희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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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희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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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기다렸어? 아니 희윽 내가 좋아하는 데가 어딘데? 아니 이런 건 말로 하면 안 돼 직접 가서 봐야 돼 궁금해 죽겠네 공개합니다 공개를 해 주세요 공개할 겁니다 여기는 오마이 비키리리키키키키키키키 가자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박 말도 안돼 백퍼 좋아한다고 했지 너무 예뻐 왜 이렇게 많이 펴있어? 여기? 지나가다가 봤지 여기 장미가 몰려있더라고 우와 진짜 설렌다 내가 옆에 있어서? 기가 막히게 찍어줄게 서봐 자카님 잘 부탁드려요 네 항상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찾습니다 하나 둘 셋 자카 둘 셋 둘 셋 둘 셋 둘 하나 하나 둘 셋 둘 셋 오 좋아 좋아 고개 살짝 오른쪽 시선 아래 오케이 오른쪽 오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어 장미가시 조심해라 되게 아프다 그거 어어 어 봐봐 잘 나왔어? 기가 막히지 우와 오 진짜 잘 찍었어 어머 상큼해 어머 사진 잘 찍습니다 서 바지 난 괜찮은데 뭔가 잘 어울려 계속 찍는다 아 진짜 잘 나왔다. 잘 나왔습니다.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진 되게 잘 나왔다 장미 색깔이 다 빨개가지고 배경이 다 했어 거의 우선 정전기부터 시작 너 그거 알아? 뭐? 그 우리 인체에 전류가 흐르잖아 전기가 흐른다고? 진짜? 어 그래서 전류를 일시적으로 멈추면 신기하네 오 어떻게 멈추는데? 손 줘봐 이렇게 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? 이렇게 피 안 통해 잠깐 안 통해도 건강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이거 너무 사람 손이 아닌데? 죽은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 잼잼 다섯 번 잼잼 다섯 번 잼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네 다섯 준비 시작 오 갑자기 피통하는 느낌이야 그치? 신기하지? 손은 잡긴 했는데 영 사람 손을 잡은 거 같지가 않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잘 먹을게 근데 살짝 부담되지 않으세요? 이렇게 내셔도 되십니까? 나 용돈 받아도 쓸 데 없어 쓸 데가 왜 없어? 다 쓸 때 천지지 너한테만 쓴 거야 직짓남이다 너만 종일까? 너만 생떡우니까? 아무도 없네?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네 맛있네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 거야 내가 두꺼워 아니 너무 자랑스러워 그럼 돼 맛있다 근데 너 예전에 걔랑 연락해? 누구? 그 예준인가 예전인가 예준이? 누구지? 왜 너 예전에 유치원 때 남친 아 아 너 별걸 다 기억한다 생생하게 기억나지 걔가 매운 걸 잘 먹었어 아 진짜 연락 못 하지 왜? 엉색하잖아 아무리 어릴때라도 왜 맘친이었고 만나면? 사이 이상할걸 만나면 그럼 나랑도 헤어지면 사이 이상해지겠네 너랑은 안 헤어지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뭐냐 두 번째 시도 핸드크림 좋았어 아 핸드크림 핸드크림을 손등에 듬뿍 짜는 게 중요하 아 내가 열이 짰는데 하면서 손등에 덜어준다 오케이 어 고맙다 너 화장실 안 가도 돼? 난 안 가도 돼 왜 이렇게 많이 짜 왜 이렇게 많이 짜? 아 많이 나왔네 너 좀 쓸래? 그래 자 이렇게 아 이렇게 오 야야야야 음 향 좋다 물 물 주러 갈래? 아 저기 두 분에 물 주러 갈래? 물 주러 갈래? 어 아 좋지요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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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보고 물 준다 흐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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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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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나한테 뿌리냐고 잔디한테 뿌리라고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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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 죽었네 너 가만 안 둬 이리와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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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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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 다 젖었네 아주 신발까지 졌습니다 양말 모두 졌습니다 흐흫 야 너 아기 때 생각나냐? 흐흫 태권도 나 힘 꼈을 때 내가 널 지켜준다니깐 나 이제 거만 뛰고 산다니니까 평생 지켜줄게 평생이라고 한 거 믿는다? 너 왜 이렇게 이쁘냐?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래? 좋아 야 근데 넌 언제부터 내가 좋아졌냐? 글쎄 처음 만났을 때부터? 웃기지마 너 애기 때 나 무서워했잖아 응응 전혀 근데 왜 좋아하는 티 안 냈어? 나는 계속 좋아하는 티 냈는데 진짜?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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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장이 오늘 너 처음 맞지? 응 거기서 혼자 놀지 말고 나랑 같이 가위바위보 할래? 흐흐 안 날면 진다 가위바위보 너 이름은 뭐야? 내 이름은 비키라고 불러 흐흐흐흐 예쁘다 고마워 반장아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어? 반장이 안 냈다 졌어 응? 아 가위바위보 모르는구나 잘 봐 이게 가위고 이게 보자기야 응 와 가위? 보자기 가위가 보자기를 썩둑 자르지 그러면 이겨 흐흐흐흐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